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수학과 수채쌤입니다. 열린학원 수학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 교학 5 2학년 수학 1 이거나와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학 5 이거나와 17일차입니다. 여러분, 17일차 기출문제를 보시면 역시 또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시험법이 아니어도 여러분, 기말고사를 위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짧고, 그렇죠? 여러분이 또 삼각함수 공부한 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탄젠트가 나올 때 이게 점근선이고요. 주기가 얘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탄젠트 가지고 기본적인 점근선과 주기성을 찾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설마 시험법이 아니라고 안 해보신 거 아니겠죠? 예전에 다 해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저와 함께 유사문항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 유사문항을 보시면 여러분,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완전 똑같은 문제고요. 여러분이 연습하던 그런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바로 해설로 가겠습니다. 바로 해설로 가시면 주기는 어떻게 구해요? 사인과 코사인은 여기 자리에다 2파이를 놓고 x계수로 나누지만 탄젠트는 주기 파이를 놓고 x계수 a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를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f2가 2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셔서 나머지 b값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b값 찾을 때는 반드시 범위에 해당하는 값으로 찾아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a 더하기 b는 이렇게 답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a하고 b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a하고 b가 나왔습니다. fx는 완성을 해보면 e탄젠트, a가 얼마 나왔어요 지금? 2분의 파이 나왔죠? b는 4분의 파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얘의 정근선도 꼭 한번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문제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이 예상한 예상 문제 하지만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 문제 하지만 여러분 주기성은 꼭 한번 연습을 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삼각함수 주기 관련된 문제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한번씩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탄젠트, 파이를 x계수로 나눠주시면 되고 사인, 코사인은 이 파이를 x계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씩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해설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해설을 같이 보실까요? 뭐 주기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녀석 아까 얘기한 대로 파이를 3분의 파이로 나눠라 얘는 기역, 니은, 니을은 이 파이를 x계수들로 나눠주세요. 사인과 코사인은 이 파이를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탄젠트였어요. 그래서 파이를 나눠주시면 얘랑 주기가 같은 녀석은 니은, 리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상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기말고사를 위해서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꼭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상 열린학원 수채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